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배경들이 있으십니다. 자, 먼저 대상 후보의 빛나는 어쩌다 말게란 하는 팀을 소개합니다. 학원 로맨스 수국 드라마로 15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혜윤, 로운, 이재우, 이당, 이새리, 성돈주님까지 밀착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저희가 가겠습니다. 팀원이 좋았기 때문에 좀 밀착해 주시고 왼쪽부터 왼쪽으로 들어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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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환리글로 들어가시면 되죠. 네, 일단, 일단 먼저 올게요. 네, 시설은 우리 이쪽입니다.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럼 대각선으로 한 번 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사님들 주문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사진들이 안으로 하시고 앞에 날아다니 이렇게 좀 네 이러다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예쪽 쪽으로 민식이요 하시고 오세요 네 여기서 다시 모두 홍보해 주시겠다고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 일을 한 번 더 하시고 성균 한 번 더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단호 형의 김혜연님 만나봅니다 말씀 부탁드리시고요 네 3강 로맨스 오늘 최고 1분 커플로 먼저 나오셨는데요 3강 로맨스 제가 드리는 이 은단호의 어떤 학생들 받으시고 자 예 3강 로맨스 중에 본인의 생각 아니면 다른 파트너들 좋습니다 솔직하게 드라마를 따라서 본인의 학생증을 주고 싶은 파트너가 있다면 아 제가 오늘 이밤의 주인공 아 오늘 이밤의 주인공이요 제가 이상형이라고도 많이 말을 했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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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초비스 네 정말 재로우신 분이시고 오늘 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베스트컵 보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필 대상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네 네 어떤 걸 기대하고 나오셨는지 아 아 저는 저 말고 저희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님 만나봅니다 백경영으로 아주 빛나는 형님 보여주셨습니다 어 오늘 어하루 팀 자랑도 하셔도 좋고 어 이 팀의 팀웅도 한 번 더 아 네 다 같이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 같아서 호흡은 좋고요 네 어 잘 지인도 잘 보다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많은 분들도 되게 하고 있어서 더 많이 못나는데 죄송합니다 막 오늘 좋은 결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저리 왔고 왼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많은 사람을 만났던 우리 어하루 팀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고마워요 이